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소리TV 정주연입니다. 경기도에서는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합니다. 경기도와 부천시가 공동주최하고 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참가할 디자인을 뽑는 정원디자인 공모가 6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. 공모전 주제는 집으로 가는 길 정원으로 출퇴근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천중앙공원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하는 한편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정원을 표현하면 된다고 합니다. 공모 부분은 작가정원부문, 참여정원부문으로 나뉘며 시민정원부문은 별도로 진행됩니다. 접수된 작품은 설계개념, 디자인, 식물 및 도입시설물, 시공부분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이 되며 입선된 작품은 오는 10월 부천중앙공원 1원에 조성 전시됩니다. 이들 작품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경기도 시민정원사와 부천그린디자이너들에 의해 관리돼 좋은 휴식처가 될 전망입니다. 네, 많은 공모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정주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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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